뭐뭐가 나오면 여자고 뭐뭐가 나오면 여자라고 어른들은 그러시던데 대충 어떤 물건들이 여자나 남자를 나타내나요? 안녕하세요. 지식틀찌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태몽은 람여구문도 중요하지만 태몽으로 인해 앞으로의 아이에 대한 미래도 점쳐보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태몽 속에 나오는 것이 상하게 되거나 다치거나 하게 되면 그게 아이와도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물고기 태몽을 구웠는데 물고기를 그냥 놓아준다면 아이가 유산될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아들과 관련된 꿈 감자나 고구마를 보는 꿈 얼척 붕어를 안고 있는 꿈 커다란 참외를 습득하거나 먹는 꿈 물가에서 손으로 큰 뱀장어를 잡는 꿈 귤밭에서 귤을 앞치마에 따가지고 오는 꿈 땅 속에서 황금 구렁이가 나오는 꿈 파도가 거세게 몰아치는 꿈 아내가 남편의 의복을 걸치는 꿈 큰 바위를 안는 꿈딸과 관련된 꿈 예쁜 꽃봉우리를 꺾는 꿈 임산부가 예쁜 고슬을 낳는 지금까지 지식들찍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 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